이거 목소리가 날라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스티커 놀이하고 있지요 스티커 놀이하고 있지요 와봐 으흐흐흐흐 유투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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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원숭이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여긴 가게가 있어 엄마 이거 원래 늘 스티커잖아 어 귀여워 엄마가 골라본거야 응 이것도 귀엽다 엄마가 추천해줘 그럼 엄마 요거 요거 우와 이거 이쁘다 응 이것도 귀엽다 엄마가 추천해줘 그럼 엄마 요거 요거 우와 이거 이쁘다 응 와보가 꼬부채는 건 내가 잘해 이게 뭐지 이게 뭐 엄마 로미는 봐봐 엄마 엄마 배짱은 좀 봐 엄마 배짱은 좀 봐 봐봐 오 잘했어 또 해봐 응 또 엄마가 로미 하나 골라줄게 어 이거 귀엽다 응 나는 너무 어려워 꼬두리 왜 골라줬잖아 아까 하나 어 이것도 귀엽다 어 이쁘다 오 이쁘다 딘딘 언니한테 와 오 이쁘다 딘딘 언니한테 와 엄마 근데 얘가 얘 언니야 엄마 근데 얘가 얘 언니야 근데 이거 이거 이쁘다 어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얘네 얘네 컵 있는거 우리 집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엄마 엄마 우리 부산이요? 부산은 한번 갈거에요 엄마 우리 가위 가위 뭐 뭐야 하는거야 이렇게 네 보자기 한거야 가위 파위 퍼 엄마 이것도 이쁘다 엄마 가위 가위 보 로미가 이겼어 엄마 이것도 이쁘지 어 이쁘다 어 이쁘다 어 요건 캠서 날게 될래 음 이게 어플이 너무 어플이 너무 낯설어서 잘 모르겠어 내가 제일 언니야 엄마 이 중에서 얘가 제일 키가 크니까 얘가 제일 언니야 그래 엄마 얘가 얘가 첫째 얘가 둘째 응 얘가 셋째 얘가 넷째 얘가 다섯째 응 얘가 제일 어려워 보니 별도 해줘 별 하늘에 별이라 나 나는 나는 딱 엄마 근데 남자인형 남자인형 엄마 여기 반년생 나 엄마 근데 남자인형 남자인형 응 남자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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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안 돼 동국이 동국이가 뭔데 어 이게 근데 이런 걸 뭐지 그냥 아이 승 unterwegs 아니 쌍둥이 스티커 재밌어요? 물어보시는데 네 ICK 이게 또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타오바오에서 상품들도 많이 구매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목걸이도 만들어주셨거든요 로이 목걸이 한번 보여드려 목걸이 이거 누가 만든거지? 로이가 직접 디자인한 목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구매하는 건 피해주시고 저희 공식 사이트에서 꼭 주문해주시길 바랄게요 아이들을 위해서 꼭 부탁드릴게요 이게 중국어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주자주 할게요 라이브 방송 루야 오늘 근데 머리가 왜이렇게 부시시하냐 그치? 엄마 너 엄청 이쁘지? 어? 나 이렇게만 꾸고 낼게 이렇게만 나 이제 빨리 신뢰달라랑 됐어 루야 엄마한테 가까이 해봐 머리 좀 쌀참 붓고 줄게 머리가 숯도 아주 많아가지고 숯부자야 자 됐어 엄마 이거 로미가 하지 않아? 아니? 비슷한 건가? 비슷한 거야 귀여운 거 진짜 많다 어머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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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랑 토끼 고양이랑 토끼 고양이랑 토끼 고양이랑 토끼 동물들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목걸이 너무 귀엽죠?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거 로이가 그린 거예요 이번에 그 달력도 로이가 잠깐 이렇게 해봐 달력도 구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로이가 그리는 그림으로 달력 만들었잖아 달력? 어 무슨 달력? 이제 내년 되면 새로운 달력이 생기거든 응? 로미가 잘하네 로미는 뭐예요? 로미는 뭐예요? 로미가 로미가 로미는 뭐예요? 로미가 잘하네 스티커놀이? 응 로미가 내 거 다 넣었다 네 로미가 내 거 다 넣었다 스티커가 많지 슈지도 있어 슈지 스티커도 있어 귀엽다 네 네 문어다 문어 문어 노래 좀 불러줘 나는 문어 꿈을 끊은 문어 꿈 속에 사랑하는 나는 문어 나는 문어 스티커 붙이기 노래하고 있어요 누가 더 예쁘게 스티커 붙이나 그래서 저희 쿠션들도 저희도 다 쓰고 있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루이 반짝반짝 자금별 노래 불러줄 수 있냐고 그러셨는데 반짝반짝 자금별 루이 반짝반짝 자금별 먼저 반짝반짝 빛나네 딩짝 빛나네 산멍지 빛나네 아무리 빛나네 선물 우산 받았어요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낼 알아봐 알려드릴게요 우산? 여기도 우산이네 오 이렇게 볼 수 있는구나 우산? 어 우산 로이 선물 받은 거 있지 우산 저기 토끼랑 노래 잘 부른데 예쁘다 로이 예쁘대 어디가 예쁠까? 나는 더 예쁘지 어? 나는 더 예쁘다 너? 어디 봐봐 이쁜가 아니 얼굴 말하는건데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